백합베임의 원스톱 서비스에 대한 투자자의 의견은 무엇입니까? 지금 저희 코리안 챔버에서 느끼고 있는 것은 바 조코의 대통령 정부에 들어서 각 부처 중에서 가장 바쁘게 가장 부지런하게 하는 부처가 백합베임이 아닌가 싶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한 3년 전에 회사를 설립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. 그때 백합베임의 여러 가지 허가를 취득하기 위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. 만일에 지금 했다면 정말 3시간에 할 수 있는 그런 행운을 얻을 텐데 좀 아깝습니다. 아무튼 앞으로 코참은 주위의 모든 한국 기업의 백합베임 활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여 많은 투자를 끌어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투자하기가 쉬워집니다.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www.bkpm.go.id로 방문해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